헉! 이게 뭐야? 이게 강토리죠. 왜 그런 강토리를 왜 죽여? 왜 해? 제가 안 죽였어요. 진짜 죽었다고? 아니 누나 봐봐요. 이 피를 봐봐. 사람이 이렇게 피를 못해 살았는데 의사잖아. 잡아먹히느니 잡아먹겠다. 이봐요. 이봐요. 정신 좀 차려봐요. 이봐요. 저기요. 좀만 벗겨요. 네? 왜? 불꽃차는 거야? 불꽃차는. 불꽃차는. 왜 이래요? 기현인 것 같은데? 네?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들어야 돼. 전의 위험에 네가 어른다고. 아 몰라. 들어가야 돼. 그냥 하잖아. 그냥 가는데 뭐. 아 진짜요? 맞아요? 아. 그렇다고 그냥 기께둬. 아. 기웅은 잡았고 지월도 엄청 패치니까 빨리 병원도 옮겨주사. 네. 알겠습니다. 생명은 큰 지장은 없어서. 경찰이 오면 증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네. 뭐 그래야겠죠. 선생님 조람이. 명세병은 흉부니까 오연주라고 합니다. 저 사람 강철 대표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 강철이라니. 강철 대표님 정신이 좀 됐습니다. 아 왜 그래? 강철이 누군데? 강철은 우리 아빠가 하나 주인공인데? 아휴. 아휴. 뭐야? 뭐야? 뭐야, 이것도! 우리 강철이 차렸어요! 이거야, 조심히 차려면 이거야, 내면 길려요? 진짜... 말도 안 돼... 아, 그거 3캐부터 넣으셨던데, 여자 의사? 누나랑 이거 똑같은데? 이거... 나잖아...